수의사 부르신 분! 목줄을 그렇게 억지로 잡아 끊은 안 되죠? 죄인 아닙니다. 정당한 대가 주고 대화한 사람이죠. 이 냉혈도... 네. 안 돼. 이거 어떡해? 털 날리는 건 질색이시라며? 빚지는 것도 질색이라서. 병원 여기로 옮기시죠. 그럴 능력이 없네요. 내가 했습니다. 이봐요, 차윤서 씨. 난 이런 기회에 아무 얘기나 주지 않습니다. 질 때 났지 그래. 후회하지 말고. 건물 철거한다는 소리 들으셨죠? 일주일 내에 철거 시작할 테니까 내 건물에서 병원 빼시죠. 차윤서 씨 연락 왔습니까? 아직 안 왔습니다. 차윤서 씨 아직도 연락 왔습니까? 예. 그건 아직... 없습니다. 그건 뭔 줄 알고... 차윤서 씨. 후회에서 건물주가 작업실 씨내었는지... 빨리 빼요, 우리도 일하게! 오랜만입니다. 그러니까... 나한테 와.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축하합니다. Nur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 애들아내에는 우리처럼